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희의 생일 축하합니다 선희야 생일 축하해 선물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 네 그건 일기장이라는 건데 이제부터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쓰는 거야 솔직하게 네 다녀왔습니다 선희 왔어? 학교 재밌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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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경미랑 싸웠다 경미가 애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짜라고 했다 나를 놀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엄마 아빠까지 나쁘게 말해서 눈물이 났다 경미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 경미 전학 갔대 집에 무슨 일이 있다던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경미가 엄청 많이 다쳤대 응? 아니야 우리 엄마는 경미 아빠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경미 죽었다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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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